아무 생각 안 하고.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샌 줄 모른다는 우리나라의 격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송은장을 잡촉하는 것을 그저께 가르쳐 줬더니 이거 어둑어둑 하는데 안 들어와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칼 들고 지금 빼물었어요 지금. 이거 민들레예요? 그거 캐요. 잡초예요. 잡초요? 세상에 세상에. 집에도 안 가고 이것만 캐게 생겼다 이제. 여기 민들레. 민들레 캐는 아가씨. 아이고 세상에 이거 고마워요. 어마이 끝났어. 이쁜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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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